구독, 좋아요, 앙 너무 달아 안녕 내가 꺾었다 아파트로 간거 같은데? 아파트로 갔어 하나 기절, 왼쪽 까버려티 3층 기절 간다 오늘 아파트 왼쪽 4층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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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나이스 나이스 그 다음에 오른쪽 왼쪽 4층 아파트 모르는 오케이 베란다 오른쪽 아파트 그대로야 오른쪽 아파트 좋았어 그리고 와드 건너가 바로 볼게 일단 일층에만 있는다 넘어간거 없다 아, 넘어가는 거야 넘어갔다 구나 자, 손질할게 아, 1히트 넘어갔어? 넘어갔어 이미 4층 힐 내 머리 그대로 있어 절대 살려 나 와드에 보는 중 일단 너 품첨하고 일단 절대 살려 다시 넘어가는데 아무도 못보나? 왼쪽에 있다 화해실에 있다 가자 와드 어딘지 몰라 계속 안 보여 AR 보증패 하나만 주십쏨 하나 먹어라 내가 mend게 이 안 보여 와드가 아까 지내올 때도 안 보였거든 민가로 스며든 거 조심해봐 확인했다 안 보여? 안보여 아 진짜 첫치 2층 바나드 민가 몇층이야? 2층 중앙상봉해줄래? 살렸다 이거! 살린거야 이거. 그러면 둘 확인했다 언제 저기까지 갔어? 바로 들어갔나 본데 이거 내가 카지노에서 2층 봐줄게 잡을 좀. 그럼 카지노 넘어가 봐 2층 포라가 간다 이거 카지노 2층에서 봐줘 그냥 안 된다 왼쪽 바로 봐줄게 2층 오른쪽 발소리 1층 오른쪽 1층 발소리 안 난다 일단 하나 그쪽으로 간다 절대 살려 여기 안에 오른쪽인가? 지붕 지붕 2층에도 발소리 난다 지붕 잡았어 내 2층에 있는거 아니야? 2층에 있을거야. 하나 칠건 안돼 봐볼게 일단 내 2층에 있는거 같아 발소리 오른쪽! 절대 살려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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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원 올라갔어 왼쪽 바로 정면 나이스 끝났어 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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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를 못받아요 바로 여기있다 이번엔 아 DMR보다 AR을 많이 쏴야지 뭐야 가고볼게 뒤야 혹시? 어디야? 근데 이번에 하나있어 이번에 이번에 하나있고 주황선이 하나있는거 같은데? 야 주황선은 엄퓨트 둘 다 가려놨어 이번에 내가 박아서 둘 내려주니까 내가 살리러 갈게 정확하게 이번 집 들어갔어 뛰어오는거 몰라 확인 상호연의 인호형이랑 야 야 오른쪽으로 가자 얍 뭔지 몰라요 가다가다 주황선과 가려야된다 집을 잡아줘야 나 양강 안맞는다 양강은 안맞아 여기 양강은 안맞아 엄패 다 잡혀있어 오른쪽으로 쪽강 썩은 나문대 차 대고 엄맛부터 펴야돼 엄맛부터 펴야돼 엄맛부터 펴야돼 엄맛부터 펴야돼 엄맛부터 펴야돼 이거 백업준비죠 이거 차있으면 바로 2분 올려줘야돼 거기 차있으면 2분 올려줘야돼 카우팔 왔다 주황선까지 왔어 주황선까지 주황선까지 주황선 봐줄래 그냥? 손가락한다 원퓨트 깨 좀 맞춰봐 트리트 트리트 넉~~~~~ 카우팔 뒤에 있었네 뒷가 생각하지 못했네 주의해주세요 목에 4만 달렸습니다 아하 내 목에 4만 달렸어? 하하 그래서 그래서 대회모두구나 네 롯기살이고 치킨시 100개 형에 카우팔 네봉기도 걸려있네 다 걸려있네 썸맛이 다리 잠그고 있는지 썸맛이 다리나온다 다리나온다 두루나온다 찾을 때 주황선으로 미라도 둘이 나오는 중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일하셔바세 일하셔바세 미라도 일단 첫 탕구 2명 탔고 뒷선거랑 뒷선거랑 뒷선거 하나 탔다 한 200m 차이 난다 애들아 놀고 있을게 아 알았어 일하셔바세 야 뭐야 능수 올려 야 짓박았는데 짓박았어 풀스쿼드 둘 다 짓박았어 한 대 지른다 한 대 지른다 지른다 섰다 이번에 이번에 섰어 풀스쿼드 왼쪽으로 가볼게 상호야 오른쪽으로 써줘봐 풀스쿼드 상호는 없다 상호 아니야 정렬이야 아 미안 상호 어때 올라왔다 붙았나보다 성렬당 상호가 부착 전방에 붙은 기절 내 왼쪽 봐줄래 내 왼쪽 봐줄래 내 왼쪽 봐줄래 사도 있고 집에 하나 더 있어 우리 사이에 있다 바로 기절 돌멩이 돌멩이 킬 집 라스트 체차장 하나 돌멩이 라스트 둘 다 가 확인 이번 돌멩이 라스트 그리고 최차장 하나 양강해줄게 양강해줄게 내밀거야 최차장 라스트 나이스! 나이스 끝! 어디있냐 사람? 지금 랩핑에 사람 둘 하나 기다리고 해우서 쪽으로 하나 들어갔어 가볼게 북쪽으로 간다 차 내 쪽으로 온다 내 앞으로 차 하나 끌어 자기자밖에 없어 한 명 타있어 스펙제이 왼쪽이 자기자밖에 간다 집쪽 옆으로 펴줄래 2스테크 옆으로 펴줄래 차로 가려줘 빨리 와줘 어디있어 어디 후쪽에 있어 집안에 차로 뺏어 뺏어 이거 위에 있어 차 하나 북쪽으로 감았다 그리고 내가 옆마트 갔어 빠지자 아 얘 퍽아놨다 차 빼앗는다 우리 아까 피트탄가 노키 오일할뻔했네 아따 솔보드하는 것보다 더 빡세 집 들어가자 집까지 갔네 이거 여기가 아까 그 맞아 맞아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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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갔다 안타 안타 나 집으로 간다 이거 도망가 나 죽어 확실해 죽어 폭각은 안열려 고마워 푸쉬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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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가는 중 나도 가는 중 갈려고 했어 기절기절 나이스 힐인데 철계단 뒤 2번 살려봐 이번에 이번에 있거든 살려봐 아 이번에 죽여봐 이번 철계단 딱 그 모서리 있어 난 킬 각 안나 밀어야겠는데 킬 땄다 킬 땄어 킬 땄어 나 붙는다 킬 땄어 킬 땄어 올라와서 왼쪽 파이프 갔다 킬 땄어 킬 땄어 킬 땄어 킬 땄어 쭉 간다 쭉 간다 나 뒤로 나와 줄게 나가면 나와봐 킬 땄어 킬 땄어 킬 땄어 그거보다 더 왼쪽에 있는데 그거보다 뒤인가 2번인가 아파 갈툼 조심 갈툼 어디간지 몰라 헬멧 인지비 2번지 위치가 야 이거 북쪽으로 감어야겠는데 차로 정서 가야돼 차로 2번까지 가야돼 우리 얘들아 가자 출발하자 뒤로와라 가자 이거 북쪽으로 가자 2번쪽 밧을 때리방과 밀자 뭐야 피가 없네 왼쪽 끝으로 가 바깥쪽으로 클라인 타야되 이거 완전 끝으로가 상호 나 죽어 상호 나 죽어 나 죽어 정의 살아야 돼 정의에만 살면 돼 나 정의에만 살면 돼 야 이거 상호는 길 안 좋은데 길 안 좋은데 길 안 좋은데 말 안한다 앞에 새끼 앞에 새끼 길 안 좋은데 길 안 좋은데 말 안해 경로 개쓰레기야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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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맞았어 여보 펴줄게 이리 와봐 내가 살릴게 나와봐 희주야 들어가 집 들어가 나 안맞아 2번쯤 사람있어 조심해 왼쪽 다 캠피야 3명 핑 노란집 오른쪽 집 둘 3번집 둘 자자자 두개 모아라 땡큐 여기 쪽에 사람 많은거지 앞에 하나님 땡길났나 이거 거기 땡길만 할거야 술탐 많거든 왼쪽 밀자 왼쪽 밀자 일작으로 가자 으어어어어 사장님 살려줘 야 쟤 흑이다 가만있어 가만있어 살려봐 핵 맞다 나 머리 갈렸어 왼쪽 밖에 있었어? 3번에 확인했어 핵이야? 얘들 다 머리만 맞았어 폭간다 폭간다 성악간다 올라갔어 포라 갈게 야 나 숨 못 쉬겠어 얘들 엄마를 폈다 얘들 엄마를 폈다 숨 못 쉬겠어 좋아 잘 쏜다 얘들 이분각 조심해 손센하자 뒤로 빠져봐 한강 빠져있어야겠다 우리 한강 빠져야돼 꼭 들어온다 이쪽으로 오로쪽 집 2힐 살려주세요 3문에서 오지게 쬐고있다 살려주세요 야 얘는 아닌데 너 두개 없어요 쟤 두개 없긴해 아까 갈려가지고 구성이랑 구성 없어? 너무 많이 줬는데 나 두개 있어 어차피 여기 딱히자 왼쪽 기절 밀려가자 엄마를 피할게 하나 더 펴봐 엄마를 피해봐 MK기절 오른쪽 강 많이 나온다 2층이지 2층이지만 왼쪽 방 2층 그쪽이 왼쪽 방 2층 들어가 들어가 하나 기절 기절 여기로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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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기 없다기 없다 옆지 옆빵에 황어 옆방 들어갔다 옆방에서 옆방 옆방 피 갑니다 이사치 이사치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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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봐줄게 터치해봐 포하나 까놓을게 나 한간만 올라와 올라가 올라올라올라올라 올라올라올라 뭐야 이게 2번 2번 2번에 있다 저기 끝 확킬인가? 확킬이네 확킬이네 확킬 1층 막아야 돼 얘들아 1층 맞아봐 나 딴 데 보고 있어 다 확킬이야 어때? 잠깐만 확킬을 시켜야 돼 들어왔다 1층 2층 맞아봐 2층 맞아봐 안돼! 이즈야 넌 살 수 있어 뭐해 혼자 살려줄 수 있는데 이노랑 같이 있었는데 이게 딴 애가 있네 그때로 왔어 그때로 왔어 어 어 어 부탁한다 저 사람 키워줘 하하하하 하하하하 음악핀다 킬 건더에서 우리 사이버 치킨 먹자 인정 왠지 코트로 간다 히즈야 또 비닉스가 나와버렸네 비닉스 대 케어 케어패 당연한 걸 물어 어 재수 없어 하하하하 오 야옹 오케이 머리 안 내려왔다 2층 아 푸지 여기 붙을 스킬 그냥 마음에 안 든다 티쥐 형 같이 붙어줘 아니 아니 혼자 붙을게 괜찮아 일 끝났고 한딜 끝났어 올라가면 죽는다 야 왜 부채지마 박정려 부채지말라 오른쪽 끝 미라더 미라더 확인 미라더 둘 집에서 또 하나 더 집에서 또 하나 더 나 봐줄게 집 둘이야 여기 3버핑에 2-3 왼쪽 1층 집 왼쪽 1층 집 1-1 나 오른쪽만 본다 오른쪽 조심해 연막 펴서 아무것도 못 받으나 폭간다 왼쪽 1층을 봐도 왼쪽 1층을 봐도 왼쪽 1층을 봐도 왼쪽 1층 왼쪽 1층 왼쪽 왼쪽 맨 왼쪽 집 밖에 나오는 것 밖에 못 본다 괜찮아 괜찮아 그쪽 오른쪽 크게 도는 것도 볼 수 있어 확인 가운드 남은 바로 말해 오른쪽 볼게 왼쪽 윙층도 연막 펜다 왼쪽만 봐주시면 돼 오른쪽 내가 볼게 왼쪽 뱃수리 한 것 같은데 보고 있어 아직 안나왔어 연막 안에서 염망 많이 핀다 내 앞에 아 오른쪽 밖에 하나 왼쪽까지 왼쪽 밖에 왼쪽 밖에 하나 오른쪽 밖에 하나 있었다 왼쪽으로 갈게 담벼락 안에 들어간 것까지 볼 수 있어 담벼락에 들어갔다 담벼락에 들어갔다 담벼락에 들어갔다 왜 날 때려? 오른쪽 끝에 담벼락 안에 들어간다 여기 스레이톤 풀 나 내려간다 오른쪽 조심해 아 둘이구나 둘이야 벌로 왔어 나 성강 깔게 성강 깔다 뭐야 너가 막겠다 짧게 짧게 찼다 몇 개 다 점프 야 DBS 뭐야 DBS에 갈뻔했다 휴후 나 뺏어 나 못 받았네 노살치 개져가지고 저거 스나가 좀 멋지긴 하네 확실히 스나가 간지나 스나가 확실히 간지나네 destinations 네 네 둘 cık